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다면 메타마스크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았을 텐데요. 블록체인이 적용된 플랫폼을 이용할 때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 지갑 중 하나가 바로 메타마스크입니다. 유니스왑에서 스왑하기, 오픈시 등의 NFT 거래소에서 작품을 거래하기 등 메타마스크는 웹 브라우저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네트워크와 직접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메타마스크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마스크를 사용하기에 앞서 설치 방법으로는 PC에 직접 설치, 모바일 앱 설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PC에 직접 설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메타마스크 PC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 환경이 필요합니다. 현재 크롬 브라우저 환경이 아니라면 해당 방법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설치 후에 다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메타마스크 혹은 주소창에 메타마스크 주소를 입력하여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때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텔레그램 등 타인이 주는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메타마스크 홈페이지와 유사하지만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유출 혹은 패킹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메타마스크 홈페이지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메타마스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에 보이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크롬, iOS, 안드로이드 세 가지 중 크롬을 선택하고 아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크롬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다운로드를 마치면 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메타마스크 아이콘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만약 생성되지 않았다면 영상을 따라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통하여 메타마스크 아이콘을 직접 활성화해 주세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창이 뜨게 됩니다. 지갑 생성을 클릭해 줍니다. 두 가지 중 어느 선택을 해도 가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원하는 선택지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한 뒤 생성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임의로운 아열된 영어 단어 12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구구문, 일명 시드키입니다. 이 시드키는 이전에 지갑 가져오기를 통해 지갑을 복구 또는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이 가능토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 이후로는 메타마스크 사이트는 물론 그 어디에서도 다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장을 해두어야 합니다. 시드키만 있으면 이전 등록했던 암호 없이도 해당 지갑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드키가 타인에게 노출된다면 나의 자산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드키를 PC나 모바일에 저장할 경우 해킹이나 수리사유로 타인에게 맡겨졌을 때 노출의 위험은 훨씬 높아집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전자기기가 아닌 메모지에 적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드키를 절대 PC나 모바일에 입력 또는 캡처하여 저장하지 마세요. 꼭 수기로 적어 자신만 하는 곳에 저장해두세요. 시드키 저장을 마쳤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저장해둔 시드키를 순서에 맞게 배열해준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드키 보관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하고 난 뒤 모두 완료를 클릭합니다. 지갑이 생성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어카운트원이라는 이름의 지갑이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어카운트원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가 복사가 되는데 거래소로부터 복사된 주소로 이더리움을 송금하면 해당 지갑으로 이더리움이 입금이 됩니다. 반대로 메타마스크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에는 보내기를 통하여 받을 주소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 발생하는 가스비를 감안해서 지갑에 최소한의 이더리움은 항상 남겨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더리움 외에도 다양한 코인을 메타마스크 지갑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인 링크라는 코인을 메타마스크에 옮긴다고 가정해봅시다. 분명 코인은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었지만 내 지갑에 해당 코인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해당 지갑에 체인 링크 지갑을 추가하지 않아서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큰 추가법도 진행해보겠습니다. 메타마스크 메인 화면에 임폴트 토큰을 클릭합니다. 검색 메뉴에서 원하는 코인의 이니셜을 작성합니다. 만약 원하는 토큰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맞춤형 토큰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입력란이 나오는데요. 해당 입력란에 적어야 할 정보는 코인마켓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케 사이트에 접속 후 우측 상단 검색창에 원하는 코인의 이니셜 혹은 풀네임을 적어 검색해줍니다. 이후 좌측의 계약을 보면 해당 코인의 고유 컨트랙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마스크가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간단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클릭하면 복사가 되는데 복사한 후 다시 메타마스크 화면으로 돌아와서 토큰 계약 주소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러면 토큰 기호와 토큰 십진수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토큰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우측 상단을 통해 다양한 메인넷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메인넷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메인넷 클릭 후 네트워크 추가를 클릭합니다. 총 5가지로 이루어진 입력란에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메인넷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마스크의 설치부터 기본 사용법, 그리고 토큰 추가와 네트워크 추가까지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욱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